아, 친구가 요즘 홈트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 미쳤어, 정말. 왜 하는 거야. 아, 난 못해. 구독, 좋아요, 아앙. 친구가 요즘 홈트에 빠졌다더라고 라는 문장이거든요. 내 얘기기도 하고 내 친구 얘기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문장을 한번 중국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트가 뭘까? 빠지다가 뭘까?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틴슈어, 이게 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뭐뭐라더라고.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어딘가에서 들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자 하니 뭐뭐하더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진 틴슈를 가지고 와서 틴슈어, 듣자 하니깐 뭐뭐라더라고 먼저 써주고요. 펑이요, 친구가 최근, 최근, 요즘 미샹러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미샹러가 바로 빠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미, 바로 홀리듯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빠졌는지 보니까 쥐자, 쥐샨이라고 하는데요. 쥐자라는 건 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쥐샨 운동이 되는 거죠. 네, 다양하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들 전부 다 쥐샨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니까요.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하세요. 쥐자, 쥐샨, 홈트입니다. 네 글자로 늘어났지만 외울 수는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요즘 홈트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라고 한다면은, 잘하셨습니다. 미샹러 뒤에다가요, 다양한 것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그 하면은 한국 노래에 빠지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퓽쓰, 펑요, 최근 미상래, 쥐샨. 퓽쓰, 펑요, 최근 미상래, 쥐샨. 퓽쓰, 펑요, 최근 미상래, 쥐샨. 퓽쓰, 펑쓰. 사실 저는 준비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눈치 보여서 못하거든요.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역시 집이 최고.